동대문구가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협을 선양하고 동대문구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날 협약식은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이필영 동대문구청장과 최용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종대왕에 관한 문헌 및 국학자료의 편찬 간행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, 세종의 업적과 문화 및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재반사업에 대한 홍보, 국민의 독서함양을 위한 기관 간 관련 정보 자원교류 및 협조 등입니다.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동대문구가 명품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